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의고사 보기 전 10분 효과. 딱 10분 투자에서 모의고사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인지 시험에서 어떻게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알려드리는 특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도형도 개념이다. 도형 문제만 나왔다면 여러분들 헤매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은 선생님 제가 도형에 대한 센스가 부족해서 발상이 안 떠올라서 이런 이제 쌉소리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도형도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문제 잘 푼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 알겠다 하면서 쓱쓱쓱 푸는 거 알고 있어요?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전략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이 움직여요. 근데 수학을 못하면 못할수록 보자마자 손이 나가면서 뭔가 계산을 벅벅 해야 될 것 같아. 왜? 그렇게 공부를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뭘 준비했는가?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런 시나리오대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 선생님 얘기 한번 잘 들어봐봐. 자 2024학년도 수능 13번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시나리오를 만든 거예요. 자 13번 문제를 뭐 미리 풀고 들어도 되는데 풀지 않아도 돼요. 푼다고 하더라도 그냥 문제를 눈으로 보고 읽고 해석만 한 정도로 한 다음에 요거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띄워놓은 거 있으니까 뭐 잠깐 멈춘 다음에 봐도 되겠죠. 풀려고 하지마. 연필 내려놔도 돼. 자 그림과 같이 하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면서 첫 번째 문장이 한 줄이 나와 있어서 사각형 ABCD가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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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그 문장 안에 있는 단어 구문들을 해석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정리를 해드린 게 바로 이 시나리오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주어진 길이와 각 정보를 해석했는가. 자 제가 왜 나왔겠어. 첫 번째 줄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런 게 왜 나왔겠어. 그냥 어디서 창조해가지고 없던 걸 만들었을까. 아니거든요. 반드시 교과서에 있는 어떤 개념과 연결 지어서 그대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1번 보시면 아브바브를 떠올렸는가. 이 아브바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삼각형에서요. 두 변이 주어지고서는 여기 사이에 낀 각이 주어지는 상황이 있고 그럼 코사인 법칙 쓰는 가장 기본이잖아. 그게 아니라 두 변이 주어졌는데 이쪽 각이나 이쪽 각 주어지는 상황이 있어. 그러면 그게 대문자 ABC 이렇게 해서 각을 나타내고 소문자 ABC 써서 변의 길을 나타내는데 A, A, B가 되거나 B, A, B가 되는 상황이다. 끼인 각이 아닌 상황. 끼인 각이면 얘가 길이가 A고 얘가 B면은 여기 사이에 끼인 각이 C거든. 그래서 A, C, B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끼인 각이 아닌 상황을 이제 아브바브라고 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게 떠올랐냐 이런 거지. 이거는 뭐 선생님이 붙인 이름이니까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지만은 이 아브바브 이 상황 자체는 최근 평가원 시험에 계속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거고 뭐 그냥 코사인 법칙에서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니까 아 그거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지. 뭘 보고? A, B는 3, B, C는 루트 13 하고 B, A, C는 3분의 파이인데 끼인 각이 아니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걸 파악을 해야 돼. 계산은 나중이야. 코사인 법칙 쓰려고 지금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서는 A, D 곱하기 C, D라는 게 나왔지. 그러면 A, D랑 C, D를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곱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교과서 개념이 어디 나오냐 이거예요. 선분의 길이를 두 개 곱하는 상황은 딱 뭐밖에 없어. 코사인 법칙이나 삼각형 넓이 공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 지금 시나리오 처음이니까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자면은 이거는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읽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이런 문제구나 이런 문제구나 이런 문제구나 그럼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 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나리오인 거야. 그래서 계산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자 아부바부에서 코사인 법칙 써야 될 것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곱이 나왔으니까 코사인 법칙 아니면은 넓이를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거 그 생각을 한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S1, 삼각형 AC의 넓이를 S2라고 했어. 그럼 이제 넓이 두 개를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넓이에 대한 식을 세웠는가. 첫 번째 S1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보면 S1에서는 3분의 파이라는 각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끼인각을 이용해 가지고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때 AB는 주어졌고 BC는 주어졌는데 AC의 길이가 안 주어졌어. 그쵸? 근데 넓이 구하려고 그러면은 끼인각하고 양 옆에 있는 게 나와야 되니까 AC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아 A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동그라미 1번에서 아부바부 코사인 법칙 상황이니까 이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AC도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자는 거지.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러면 오케이 AC의 길이 구할 수 있으니까 나 S1 구할 수 있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야. 구하는 건 다음에. 자 그 다음 AC를 그럼 내가 구해야 될 넓이 구해서 S1이 나왔으면 그 다음 이제 S2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S2는 이거 뭐 각에 대한 정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뭐가 나와 있어요? AD 곱하기 CD가 나와 있죠. 하 그럼 AD 곱하기 CD 얘가 코사인 법칙에서 쓰는 게 아니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준 거 같네. 두 변이 있는데 두 변에 곱이 나와 있어. 그러면 2분의 1을 곱한 다음에 끼인각의 사인 값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사인 ADC를 구하면 나는 S2를 구할 수 있겠다. 왜? 곱이 9라는 게 나왔으니까 2분의 9 곱하기 사인 ADC가 S2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S2도 구할 수가 있게 된 거야. S1, S2는 그러면 이제 뭐에 의해서? S1에 AC 구하면 되는 거고요. S2는 각 ADC의 사인 값 구하면 되는 거겠지. 자, 그 다음 문장 넘어가 보면은 삼각형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아리라 하자. 아, 저 S2 쪽에 있는 이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을 떠올려야 되겠지. 그치? 그럼 사인 법칙에서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려고 그러면은 대각과 대변 세트가 필요하죠. 그죠? 그럼 대각과 대변 세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나? 방금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사인 ADC를 구해야지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8호 직전 단계에서 AC를 구해야 된다는 게 나왔으니까 대각과 대변 세트가 그대로 보이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를 구하면은 이제 뭘 구할 수 있어? R을 구할 수가 있겠다.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S2는 6분의 5 S1이야. 아하,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정보를 해석했는가? S1을 통해 S2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자. S1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S1은? A, B, A, C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아부바부 이용해서 A, C를 구할 수 있죠. 그럼 A, C를 구하게 되면은 두 변의 길이하고 끼인각까지 나오니까 특수각이니까 S1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S1이 S1에다가 6분의 5를 곱하면 S2니까 S2도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네요. 그죠? 자,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S1, A, D, C분의 R입니다. 오케이. 특별한 게 아니구나. 그동안 우리가 이게 짚어보면서 했던 것을 구하라고 그대로 준 거죠. 자, S2를 알면 S1, A, D, C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S1에다가 6분의 5 곱해서 S2를 구해. 그럼 S2 넓이가 구해졌잖아? 근데 아까 그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 두 변의 길이의 곱은 나와 있으니까 거의 다 2분의 1 곱해서 S1 구하면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했죠. 그럼 S2를 알면 S1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S1 값을 구하고 A, C를 구하면 대각과 대변 세트가 있으니까 R도 구할 수가 있겠구나. 이제 우리는 뭐가 된 거니? 문제를 풀 준비가 된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문제를 풀려고 연필을 잡고 샤프를 잡고 손흥 잡풀 잡고 으아악 풀어야 되는데 풀기 전까지 지금 뭐가 완성이 된 거야? 시나리오가 완성이 된 거라는 얘기예요. 자, 두 가지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지. 예를 들면 저 곱을 봤을 때 삼각형의 넓이나 코사인 법칙 둘 중에 하나야 라는 것들이 떠올라야 되는 거고 이런 아부아부 상황들을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기계공과 PT에서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상승효과와 PT까지 세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선생님이 잘게 잘게 쪼개서 연습을 시켜드리거든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형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림 보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풀지 말아라. 어차피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일 순서대로 읽으면서 해석을 하면 다 개념이지 그 개념들의 조합인 거고요. 개념들이 작은 예제 단위가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요즘 수능의 트렌드예요. 요즘 평가원의 트렌드다. 눈으로 찜 보고 있으면 뭐 적당히 아이디어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로 구성이 돼 있죠. 걔네들이 퍼즐이 맞춰지게 만드는 게 요즘 수능의 트렌드다. 자, 이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기 전 우리 10분효과였으니까 이제 모의고사 볼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 파이팅 하시고 모의고사 볼 때 도형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한번 짠 다음에 들어가 보세요. 중간쯤 가는데 선생님 막혔어요? 못 풀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모의고사 보기 전이니까 모의고사 볼 때 막히는 게 있다. 그럼 앞부분까지 해석이 정확했다. 아, 이거 뒷부분 이거 생각 못했네. 그럼 모의고사 보고 나서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쨌거나 여러분들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세우면서 가다 보면은 문제가 풀릴 것이다. 라는 거를 믿고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10분효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